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5월 3일이죠. 공무에도 재개된 첫날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박병창 부장님 지금 준비 중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소개를 살짝 헷갈렸는데 하나금융투자의 이경수 연구원이 오십니다. 제가 다른 분이랑 잠깐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이경수 연구원님 잠시 후에 박병창 부장님의 뒤를 이어서 오늘 공무에도 관련된 이야기 전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부터 원래 아침에 모시는데 저녁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어떻게 하면 저는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상황부터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공매도 시행 첫째 날입니다. 코스피가 0.66% 하락했고 코스닥이 2.22% 하락했는데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더 약세이고 개인 투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개별 종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체감이 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의 시가총회 상위 20개 종목 중에 14개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12개가 상승을 했습니다. 20개 중에 절반 이상 상승했어요? 네 그러면 어떤 게 상승했나는 몇 면을 보면 삼성,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포스코 이런 것들에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오늘 시가총회 상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 공매도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반면에 매수세도 있으면서 이쪽에 급격히 매물을 받으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0.6% 하락에 멈추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2.22%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은 상위 시가총회 20개 중에서 4개만이 상승했습니다. 18개는 하락. 네 전반적으로 하락을 한 거죠. 16개가 하락을 했으니까. 그런데 하락폭도 약 5%에서 8% 정도로 하락폭이 좀 깊었습니다. 많이 우도맞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락폭이 깊었던 것이 공매도 세력이 집중적으로 강하게 매도를 해서 하락폭이 컸냐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시각을 봤을 때는 심리적인 매도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매도 세력의 매도가 아닌 그냥 그 불안함에 매도한 분들이 훨씬 많았다고요. 그 매도가 훨씬 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급을 봐서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결론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시황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어느 정도에 멈추느냐 이런 부분은 없지만 그간 경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거든요. 옵션 만기 전까지는 변동수는 좀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안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일 수급 동향을 보면 개인들이 5800억을 샀고 외국인들이 4400억 순매도 기관들이 1363억 순매도했거든요. 연기금이 오늘 48억 순매수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매도를 일관하다가 오늘 잠시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거래입니다. 오늘 차익에서 61억 순매수였는데 비차익에서 5천억 딱 정확하게 5천억 순매도를 했거든요. 이걸 제가 가끔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1조 2천억을 수요일 날 하루에 순매도한 적이 있었고요. 지난주에는 하루에 4천억에서 2천억 정도 비차익 프로그램 순매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이렇게 강하게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있었고 지난주에도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특별한 지난주에는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만한 시황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도가 나왔던 것을 보면 이것은 이번에 공매도 시행을 하면서 롱시옷이라든지 아니면 해치펀드라든지 이들이 포지션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특히나 포지션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예를 들어서 롱시옷을 하면 롱에 지금 포지션을 갖고 있는 데서는 반대로 쇼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동안 이걸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화생산품이 합성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합성 포지션하고 연계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 대형주에 있기 때문에 이 대형주의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야 되거든요. 합성 포지션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선물과 옵션과 ETF와 주식이 있으면 어떤 것은 사고 어떤 것은 팔고 어떤 것은 매수한다면 어떤 것은 매도하는 소위 말하는 롱시옷을 얘기를 하면서 그 포지션을 구축해서 전체적으로 가면서 만기에 되면 일정 부분 소액, 소폭, 이익을 내는 아비트라지 거래를 하는 포지션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종목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 여러 개를 다 산다고요? 아니 종목이 아니고 일단 시황이라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시황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거래를 하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예를 들어서 5조를 샀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네이키드로 5조를 사지 않고요. 반대쪽으로 해지를 해요. 선물을 매도한다든지. 어떤 쪽에 ETF를 만약에 매수했다 그러면 ETF 관련된 어떤 것들을 반대 인버스를 매도한다든지. 그럼 그들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태까지는 한 쪽에 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매수 쪽만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된 상태잖아요. 이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 쪽에 매도를 한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이게 한 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PCH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파생산품과 연관되어 있는 매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 전까지 이게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에는 지금처럼 이런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전체 시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 옵션 만기일까지는 지금 상황이 약간 이어집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는 건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게 외국인들의 PCH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부분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실 때 실제로 공매도 물량이 나온 것보다는 아마 심리적인 영향이 좀 크지 않았겠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개인들은 5천억을 샀다 온 세요. 네. 그럼 심리적으로 영향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렇게 살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전체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전체 시장에서는 당연히 5천억을 사더라도 대형주나 아니면 삼성전자를 많이 사면 그러면 금액은 더 크지만 종목별로는 개별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는 매수세가 없는데 조금만 매도해도 그렇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보면 삼성전자 아니면 큰 종목들은 개인들이 많이 샀고 대신 갖고 있었던 중소형 종목들은 많이 팔았으니까 훨씬 더 많은 하락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코스닥에 있는 지금 공매도의 타겟팅이 될 수 있는 A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은 실제로 오는 공매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불안한 매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 알고 있는데 매수세는 굉장히 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아래로 막 던지는 그런 매도가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가는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크게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시행이 되면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 있다고 우리가 우려를 한 것이고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로 안정화된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안정화라는 거는 지금 현재 많이 5%, 8%씩 떨어진 개별 종목들의 마이너스 폭이 적어진다는 안정화예요? 또는 반등을 하든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든 전체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매도를 할 때 대주매도를 할 때 그냥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가 5천 원, 3천 원, 2천 원까지 계속 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일정 부분의 그 고평가된 부분의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했다가 어느 정도 이익이 되면 또 다시 쇼커버하고 또 다시 올라온 매도 이런 거래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트레이딩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미워서 계속 매도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또는 가격이 2만 원짜리가 공매도를 해서 만 5천 원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적정 주가를 평가를 할 때 만 5천 원 아래로 가면 이건 저평가 구간으로 갔는데 거기다 얘들이 계속 공매도를 할 거냐.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종목에 이런 변동성이 생기는 것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는 거지 이건 역시도 점차로 점차로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보시면서 지금 현재 이런 게 계속 공매도 시행됐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럴 거야. 시장은 이제 개판될 거야.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개인 투자자분들 혹은 저같이 아직 주식시장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예를 들면 공매도 세력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치죠. 기관 같은 데라고 치고 그런데서 어쨌든 본인들이 던질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2만 원이 약간 고평가된 거고 1만 5천 원 정도는 적정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1만 2천, 1만 원까지도 얼마든지 물량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1만 원까지 떨어지면 그다음에 다시 그들이 사서 1만 5천 원으로 다시 만들든 1만 8천 원 만들든 하면 그들의 이익은 훨씬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많이 추구하기 위해서 비교적 이게 적정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막 더 던지고 혹은 다시 올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특히나 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좀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매도 세력이 우리 시장 전체로 움직인다든지 공매도 세력하고 순수하게 해치펀드나 글로벌 아이비의 인덱스 자금하고의 자금 규모의 경쟁을 봤을 때 공매도 세력이 무조건 더 세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뉘앙스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반대로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A라인 기업이 시가총액이 얼마로 할까요? 그냥 작은 거 해볼까요?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무차입 공매도라는 게 없어요. 주식을 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인데 주식이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주식이 총 발행 주식수가 100만주예요. 100만주인데 그럼 뭐 어떤 그게 50%라 그러면 천억을 빌려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억을 빌려서 매도할 수 있는데 50%가 유통된다면 몽땅 빌려서 매도한다라도. 그런데 만약에 그게 몽땅 매도를 다 했어요. 그다음은 추가로 어떤 매도를 합니까? 더 이상 매도할 게 없는 겁니다. 빌릴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매수는요? 매수는 그렇지 않죠. 천억을 매도했으면 천억 원어치 다 몽땅 매수한 사람들이 사고 그 이후에 천억 원어치 더 사면 주가는 왕창 대체 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정말 큰 손해시이 나거든요. 그들은 항상 그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그냥 공매도를 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무리한 스타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가격도 아무데나 때리는 게 아니고 종목도 아무데나 그렇게 종목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원 얘기하다 공매도 얘기하니까 워낙 지금 핫 이슈니까 이 얘기를 계속하게 됐는데요. 일단 제가 지수 하나만 딱 얘기했어요. 지금요. 지수 하나뿐인 얘기를 못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지금 5월 첫째 날이고 공매도 시행이 되는 날이고 하니 5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고 이번 주도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우리 양 시장이 2.8%대에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월말이 되면서 점차로 좀 하락을 하면서 지난주에 코스닥이 4.2%를 하락을 했거든요. 오늘 2.2% 하락했으니까 사실 6% 이상 하락을 한 것입니다. 이랬던 얘기는 지수 자체도 여기서 계속 하락을 하면 1점 정도 되면 더 이상 하락하기는 힘든 곧 매도 때리기는 힘든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종목들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공격적으로 아래로 베팅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전체 시각에서 볼 때 미국이 지금 역사적 신고 이슈를 계속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4월에는 나스닥이 5% S&P 500이 5.2%나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좀 조종을 보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6개월 상승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월간으로 6개월 동안 상승하다 보니까 부담이 좀 생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공매도 시행이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이제 고점 부담이 있는데 이런 노이즈가 발생을 하니 이제 좀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게 지금 겹치면서 5월에 이번 주를 맞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흔들릴 수 있다. 이거는 뭐 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던 여러분들이 안 하셨던 간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좀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5월에 떨어지고 6월에 떨어지고 이제 고점 지고 상투를 쳤냐 안 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EQ의 경제 지표나 GDP 성장률이 피크의 지표들 굉장히 호전된 지표들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상되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쉽사리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의식이고요. 지금 돈이 계속 미국 시장으로 지수 ETF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미국 역시도 고점을 찍고 내리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시장이 이제 박수권을 움직이면서 종목별 차별화만 일어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지금 적절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증권사 같은 데서 A라는 종목을 지금 현재가 15,000원인데 목표가 2만 원으로 해놓고 현재까지 15,000원에서 공매도를 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증권사에서 공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매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증권사가 자산이라고 그러나요? 자기 돈으로도 투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는데 프랍에서 하는데요. 증권사는 시장 조성이라고 해서 ETF와 연계된 거래를 하거나 이런 거래 외에 네이키드로 대주매도에서 공매도 하는 경우는 증권사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창구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오늘 보시면 공매도가 나왔던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 JP모건이나 CS나 이런 창구를 많이 썼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JP모건이 공매도를 많이 때렸다. CS에서 공매도를 많이 때렸다가 아니고 CS는 크레딧 스위스. 네. 이 창구를 통해서 공매도 주문을 넣은 거지 않습니까? 이거라면 다 아시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창구는 알아야 돼요. 어떤 창구를 주로 이용하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외국계 창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창구도 특별히 어떤 창구에서 어떤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공매도 회력이 주문을 많이 넣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종목이 어떤 창구에서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날 좀 위험하더라.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오늘 또 하나 공매도 얘기를 계속 하게 되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지금 관심들이 거기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 업팅룰 아시죠? 업팅룰. 업팅룰. 공매도는 주가를 아래로 내려서 하지 못합니다. 그걸 제가 해봤어요. 아래로 내려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수의 1호가 맨 위에 있는 거기에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서 지금 아래로 공격하느냐 안 하느냐를 업팅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표현이냐면 지금 만 원이 매수이고 만 50원이 제가 아까 말을 좀 잘못했네요. 매수 1호가가 아니고 매도 1호가예요. 만 50원이 매도 1호가예요. 그런데 매수 5가 잔량이 천주, 이천주뿐이 없는데 거기에 3만주 오늘 그런 종목이 꽤 있었어요. 3만주 이런 식으로 매도가 왕창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가가 떨어져서 9,800원, 9,500원 됐는데 이게 따라 내려오면서 매도 1호가에 따라 내려오면서 그 수량이 계속 따라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다 공매도입니다. 업팅룰에 있는 공매도거든요. 그건 자동으로 그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자동매매할 수도 있고요. 수동할 수 있고 거의 대부분 자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매도 1호가에 주문을 걸어놓고. 현재가보다 바로 한 단계 위에 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종목이면서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를 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공매도에 어쨌든 계속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건 아니고 이번에 공매도에 타겟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감지하면서 우리가 종목을 봐야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오늘 공매도 많이 나온 종목도 이게 통계적으로 나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나요? 이미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오늘 다녀오고 있는데 그 종목들을 제가 저도 지금 핸드폰에 아까 받아서 봤는데요. 네. 그거는 공식적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공식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니까요. 오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오늘 매도가 5만 주가 있었는데 2만 주가 공매도예요. 그러면 공매도 비중이 40%나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공매도 비중이 그렇게 많았는데 여기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공매도 비중이 많았던 종목 리스트가 이미 여러분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내가 꼭 안 찾는다 하더라도 그런 종목을 좀 알 수 있겠고요.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얼마나 지금 우려가 되고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종목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자라는 거고 제가 그래서 서두에 그런 종목이 자꾸 지난주서부터 지지난주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 공매도가 많았던 거 또는 대차장구가 많이 늘었던 거 또는 최근에 대차장구 증가가 많았던 거 이런 종목 조심하자라고 종목 리스트가 막 돌아다녔잖아요. 오늘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공매도 비중이 많았던 종목들 리스트가 돌아다녀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사람들이 매수 안 할 거 아닙니까? 매수 안 하는데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거기에 조금만 매도가 공매도는 아래로 때리지 않으니까 우려에 심리적인 우려에서 매도를 하면서 밑으로 툭툭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작용을 많이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하여튼 채팅창도 그렇고 시청하신 분들 또 청취하신 분들이 아마 본인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한 1, 2%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이게 다 공매도 탓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오늘 하루는 사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공매도 금지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공매도 숏수를 하려고 했던 종목들에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열렸으니까 그 종목에 어느 정도의 숏수를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은 한 30억 정도 코스닥이 일부 종목 30억 정도 우리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자. 롱 포지션에 50억 갖고 있자. 이렇게 말하게 했는데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지금 구축한다. 제가 그래서 구축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약간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30억 정도 쉽게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이 종목은 30억 정도 매도 때릴 거야. 우리가 생각을 얘들이 전략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포지션이 없었는데 30억을 매도를 오늘, 많은 게 오늘 다 해버렸다. 그럼 내일 또 공매도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구축해놓으면 내일부터 매도가 안 나온다고요, 공매도가 거기는요. 그렇게 해놓는 과정이 지금 오늘부터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목의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난 것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거기 이제 대략 다음 주 옵션 만기일 정도까지는 약간 불안한 장세는 이어지겠지만 어쨌든 그 폭은 오늘보다는 좀 적겠죠? 내일이나 모레나. 점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가 맨날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만 원짜리 주식을 공매도나 이런 우려노이즈에 의해서 이게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9천 원 되고 8천 원 되고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한 7천 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한 30%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관들, 보유기관들의 로스컷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소위 반대매매. 반대매매가 나오면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7천 원까지 떨어진 그 힘 때문에 더 떨어지는 거? 네. 더 떨어지는. 그게 오히려 우려가 되는 것이지 이들이 계속 아래로 막 던지는 그런 매도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고 이게 버텨내야 되죠, 시작에. 시작의 체력이 버텨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전체적인 시황에서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잠깐 일주일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와요. 7일 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비농업 고용을 지금 예상은 컨셉서스는 97만 명 증가로 예상이 나오는데요. 아이비에서는 월가에서는 100만 이상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실업률은 6%에 5.8%까지 낮춰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월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100만 이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급격하게 시장에서는 테이퍼링 우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좀 전에 제가 뉴스를 보고 왔는데 이스비 부총재, 로이터 통신에서 이스비 부총재께서 경기 부양책에 단기적으로 철회하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또 코멘트가 나왔네요. 점차로 경기의 지표들이 좋으면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에 미국의 고용 지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그거보다는 지금 공매도 이슈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지가 가장 핵심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하면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다는 것. 즉, 그래서 매일매일 시학을 보시면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아침부터 있는지 규모가 늘어나는지를 보시면서 시학을 좀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 공매도 때문에 좋지 않은 쪽의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이 떨어질까? 계속해서 좋지 않게 5월 내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에는 시장의 체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예탁금이 70조에서 이번에 IPO 참여 때문에 15조 정도 빠졌었거든요. SKIT. 그것 때문에 15조 정도 빠졌었는데 이게 환불이 되면서 다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돈들은 잘 안 나가요. 이번에 배당금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연기금이 계속해서 시장에 매도를 했는데 연기금은 우리가 지금 연기금에 좀 섭섭해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4월 수급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개인들이 5조 3천억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얼마 했을 것 같습니까? 9천억 샀습니다. 9천억? 네. 4월에 9천억 매수했어요. 그런데 기관들이 5조 8천억 순매도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연기금이 3조 순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기금 매도가 좀 멈춰지는 걸 시장에서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금 매도가 멈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세 가지의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에? 이제부터는 점차로 멈출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집과 지수가 떨어져서 전체 비중 자체가 우리나라 국내 주식의 보유 비중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퍼센테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도는 점차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장에서 연기금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동안 매도를 많이 했던 종목들 대표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기, SDI, LG전자, LG노트 이런 종목이잖아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1월 10일날 고점을 짓고 거의 3개월 동안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고점으로부터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 기간도 벌써 3개월에 걸쳐 되고 있고요. 고점으로부터 하락폭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기간의 조정 그리고 가격의 조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기간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가격도 일정 정도 떨어지면 이제 뭐가 생기죠? 가격 메리트가 생겨요. 그래서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높은 지수를 끌러갈 수 있는 종목들이 종목들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상당히 메리트 있는 수준까지 와 있다. 이렇게 부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요? 그리고 연기금의 매도한 추이를 보면요. 매도한 추이를 보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만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를 4, 5월 내내 연기금이 하루에 100만 주씩 매도를 했습니다. 100만 주씩 계속 똑같은 수량으로 100만 주씩 매도를 했거든요.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다른 대형주들도 이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 중이에요. 제가 하나 또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어떤 종목이 하루에 만 주씩 매도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하루에 10만 주가 매도가 팍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망했다. 가 아니고 이제 나머지 물량 다 던진 거예요. 이제 없는 겁니다. 이제 매도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그런 경우나 또는 그 매도의 수량이 점차로 줄어드는 각도가 줄어든다고 표현하거든요. 이른바 매도 테이퍼링. 네. 거기에 각도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면 이제 서서히 서서히 다 판 거예요. 그런데 연기금의 매도를 매일매일 워낙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저도 방송을 매일 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연기금의 매도가 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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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세 가지 경우에서 봤을 때 연기금의 매도는 매수로 전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상당폭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올라갈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었으니 개인들한테 더 사주세요라고 지금 부탁드리기는 힘들고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사주는 경우는 환차익을 노리는 환율 플레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안 좋은 거는 이번 주에 좋지 않게 자꾸 보는 이유는 달리엔데스가 90포인트 레벨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이게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91.3까지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달러 대비 원화가 1107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원화 강세였죠. 그런데 지금 1123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리바운딩 되면서 원화 약세가 되는 그런 구간이 되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짧게로는 아시아 이머징 국가의 통화가 약세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오늘 전 세계 아시아 이머징 국가의 통화가 약세가 됐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좀 팔죠. 사지 않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외국인들 좀 팔고 그리고 공매도도 좀 팔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주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지나가면서 연기금이 매도를 좀 줄이고 그리고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다시 꺾어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되면 시술은 반등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의 시황을 말씀드리면서는 4월은 정강 후약으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5월은 오히려 초반에 1, 2주간 좀 약하다가 후반에 좀 힘을 내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한테 개인 투자자로서 또 좀 여쭤봐도 괜찮겠죠. 뭐든지 뭐 말씀드렸죠. 사실 오늘 오신 게 어찌 보면 별로 이렇게 오시고 싶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장 안 좋은 분위기에서 나오셔서 괜히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 일단 감사하고요. 아까 이제 그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보유비중도 떨어지고 있고 어떤 매도 추이 같은 걸 봐도 그렇고 지금 대형주들의 어떤 가격 메리트 같은 것들도 이제는 다시 이제 갈 만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쭉 제가 들은 생각은 보유비중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법에서 정한 상한선까지 거의 다 왔다는 얘기지 적정 보유비중까지는 아직도 멀리 좀 남아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하나가 좀 들고요. 그래서 충분히 더 얼마든지 팔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설령 그래서 만약에 더 이상 팔지 않고 좀 산다 하더라도 이른바 대형주 정말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 이제 가면 지수는 좀 더 갈 수 있지만 그동안 떨어졌던 중소형주들은 역시 소외되는 상황들이 나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거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유비중은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연기금이 100을 갖고 있는데 국내 주식을 20을 갖고 있고 해외주식 20, 채권 20, 대체자산 20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데 국내 주식이 이만큼 올라버리면 그러면 비중이 상대적으로 얘들보다는 100에서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그냥 갖고 오셔도 비중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다른 것들은 그대로 있다면 얘네가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유비중이 줄어든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진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졌고 지수도 떨어지고 지금 보유한 주식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차로 줄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쓰는 거라고 제가 대답을 드리겠고요. 궁금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실전 매매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러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대용주만 가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우려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국매도의 타겟팅은 당연히 코스닥이 더 많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대용주가 가격 매출이 생기고 그래서 얘들이 끌어올리면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이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여태까지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시장이 코스피는 못 올라가고 가만히 있는데 코스닥만 그냥 가는 그런 시장이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코스피가 올라서 레벨업이 되든 어떻든 안정화되면 그러면 코스닥이 더 강하게 올라가는 특징을 보이고 쓰죠. 그러니까 시차의 문제입니다. 미국하고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요. 미국 다우선 산업지수가 물론 그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의 다우선 산업지수가 신고지수를 계속 경신했죠. 그런데 나스닥은 못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2주간 어땠어요? 나스닥의 상승폭이 훨씬 컸습니다. 아래로부터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키높이를 맞추고 이런 거래를 하죠.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보면요. 코스피가 먼저 올라가고 안정화되면 코스닥은 얘보다 더 많이 올라갑니다. 더 많이 올라갔다가 또 빠질 때도 또. 코스피가 좀 주춤하면 코스닥은 더 많이 빠지고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시차의 문제이지 코스피만 오르고 코스닥은 못 오른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좀 더 개인 투자자로서 좀 보고 싶은 게 약간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공매도 때문에 떨어졌다 치더라도 이게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반대 매매 나오고 아니면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더 추가 하락되는 이 상황 이게 이제 걱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실제로 A라는 종목을 어떤 개인 투자자에 갖고 있는데 어제 아니 오늘이겠죠. 오늘 뭐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한 20%가 훅 떨어졌어요. 이 상황이면 이건 실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빨리 그럼 저 손절을 하고 추가로 마구잡이로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을 피하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위험은 좀 제거한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걸 보고 다시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뭐 그렇게 많이 떨었으면 그냥 다시 올라올 걸 생각하고 버텨보는 게 더 좋은 선택일까요? 일단 그 비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중의 문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런 우려가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성장주예요. 대부분 지금 공매도의 타겟팅은 성장주의 위주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힘드신 이유는 제약바위에 많이 갖고 계시고 있고 제약바위가 그동안에도 안 좋아하는데 공매도 타겟이 돼서 여기 또 맞도 때려 맞으니까 지금 체감적으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약바위는 한 번 어떤 라이센스 아웃이 되던 어떤 파이프라인의 어떤 효과가 있으면 임상의 효과가 있으면 뜰 때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성장성을 보고 제약바유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제약바위의 전체 비중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고 남들 좋을 때 나는 손해봐야 되고 첫 번째는 그리고 떨어질 때 너무 많이 빠져나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비중 자체가 너무 많은 것은 일단 어느 정도 줄여가면서 피해가는 거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비중이 내가 15%, 20% 안쪽으로 갖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에는 다른 어떤 경기 민간주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또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에서는 제가 가끔 우리 시장에 우리 개인 투자들이 모르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대매매가 나오는 종목들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수급적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종목들 그런 순간에만 거래하는 전문 투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장에는요. 기관도 그렇고 그런 것만 노리고 하는 투자의 자금이 아예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그분들은 섭섭하다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섭섭하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꼭 보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구매도 때문에 슬금수금 내려와서 한 20% 떨어져요. 그래서 기관들이 노스컷 좀 어떤 순간이 와요. 그러면 그때 반등하면 좋겠는데 거기서 꼭 한 차례 더 떨어뜨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반대매매 나게 하고 소위 말하는 우리 것 다 털리고 그리고 나서 급등시켰고 오히려 더 많이 오르는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노리는 자금들도 시장에는 분명히 있고 그런 매매의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내가 전체 비중에서 한 15에서 20% 갖고 있는데 여기서 급락할 때 내가 이거 겁나가지고 같이 털고 나 다 사야지.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거기서 떨어졌다가 특히 반대매매 나오는 날은 하루 이틀 사이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보유를 권하고요. 대신 비중이 그것 때문에 너무 많아서 만약에 떨어졌는데 제가 만 원짜리 자꾸 표현을 드리는데 표현을 2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2만 원이 만 원까지 많은 게 그런 일이 발생해서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다시 원전이 본전이 되기 위해서 2만 원까지 100%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 돼버려요.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 자금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20% 비중 갖고 있는 게 반토막 났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수익을 내면서 전체 예탁사세를 맞춰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 만 원까지 갔는데 다시 오르겠지. 이거 좋다고 했으니까 성장주니까 나는 회사를 믿어. 다시 오르겠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이렇게 오래 하는 날이 아닌데 오늘 부장님이 오셨고 또 공매도란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다른 날보다 좀 길게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고 혹시 오늘 저 준비해 주신 내용 다 오늘 섹터 얘기를 좀 가져왔는데 섹터하고 점검 주의사항을 가져왔는데 그냥 공매도 얘기만 쭉 하다가 말하는데요. 그러면 시간이 혹시 괜찮으신지 이경수 연구위원님 시간이 괜찮으신지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경수 위원님 네. 괜찮으십니까 시간이? 네. 알겠습니다. 길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 이거 원래는 이제 저희가 한 20분하고 끝내는데 오늘은 좀 날이 특별하니까 이것만 좀 더 그럼 듣고 제가 아까 미국 시장 시황의 핵심 포인트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나라 이 변동성은 이 변동성만 지나면 줄어들 것이다. 변동성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시황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와중에 섹터의 순환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이 공매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조선 기자재는 엄청 상승을 했어요. 이게 지금 물류 시스템의 대기에 적체 현상이 엄청나다고 하는 얘기 나오면서 조선 관련된 업종이나 조선 기자재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거든요. 여기에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국메디어와 다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종목은 그냥 이것 그냥 제가 안 가지고 있을까 말씀을 드리면 태광이나 사명은택 동성화인택 하이로코냐 이런 거는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종목을 STX 중공어, STX 엔진, 할라, AMS, 대양전기, 오리엔탈 종목 이런 종목은 오늘 급등했어요.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한 이틀 동안 급등하죠. 그러면 이제 얘들 종목은 공매도 대상 종목이 아니겠지만 공매도 대상 종목 중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 외국들이 반드시 구매도 합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그러니까 추세적인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거래를 해야지 급등한 종목을 쫓아가면서 거래하는 특히 공매도 대상 종목에서는 앞으로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자동차 섹터에서 약간의 반등을 주었고요. 그리고 화학섬유 중에서 그동안 계속 좋았던 TK케미칼이나 효성그룹이나 코오롱 이런 그룹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섹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말씀드리냐면요. 최근에 한 한두 달 정도를 봤더니 철강화학조선기계, 금융업점 조금 하고 얘네들이 굉장히 쎘습니다. 실제로 수익률을 잠깐 한번 불러드리면요. 철강은 17%, 섬유유부 20%, 화학 9%, 건설 7%, 기계 2.7% 올랐어요. 4월에요. 4월에 한 달 동안? 네. 4월에 코스피가 2.8% 올랐거든요. 그러면 여기 코스피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한 거예요. 이 섹터로는요. 그런데 전기전자로는 마이너스 0.3이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 운수장비라는 마이너스 2.26이었거든요. 코스피가 2.8% 올랐는데 얘들은 빠졌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현실적인 고민인 겁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지금 전기전자 엄청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이거 지금 지수도 못 따라가고 마이너스인데 이거 팔아서 지금 가는 철강, 섬유유부, 화학 이거 사야 되느냐. 이 고민이 아마 지금 훨씬 현실적인 공매도보다도 현실적으로 이게 훨씬 더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당분간 이쪽으로 강세로 이미 전환된 경기 민감주로 갈 것이라고 모두 다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도 얘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나 이게 기존 주도주에 내가 예를 들어서 IT에 IT 쪽에 반도체 쪽에 비중 꽤 갖고 있는데 이쪽이 일부러 덜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나 이거 가져가야 되느냐? 그냥 이거 다시 시장에 다시 가면 얘들 갈 텐데 난 이거 계속 지고 가야 되느냐? 이 고민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인 고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결을 오늘 드리고자 적어왔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수치까지 적어왔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존의 주도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동차나 전기전자의 반도체는 주도주였잖아요. 기존에요. 얘들이 그러면 못 가고 이제 얘는 경기 민감주만 가는 시장이 될 거냐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전에 왜 제가 성장조하고 가치조 표현을 들으면서 성장조는 고평가됐으니까 이만큼 내려오고 가치조는 저평가됐으니까 이만큼 내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런 논란이 없어질 거다라고 표현을 드린 것처럼 얘들도 일방향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반도체 팔아서 화학으로 가면 나중에 반도체 오르고 화학은 빠지고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중의 문제거든요.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너무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현금을 좀 갖고 계시든지 요즘에 좀 흔들리니까 주식을 팔 때는 항상 내가 팔고 나서 내가 이게 다 살 수 있으면 팔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부분을 좀 덜 든지 아니면 비중 자체가 내가 반도체 이쪽에 기존 주소도에 있었던 거에 비중이 한 20, 30% 있었다. 그걸 굳이 팔아서 지금 이쪽으로 옮겨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매매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부장님께 드린 말씀은 아닌데 작년 연말부터 혹은 올 초에도 경기민감주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도 그래도 성장주를 놓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갔고 성장주에 있던 애들을 내 지금 옮겨서 얼마나 먹겠나 해서 이제 계속 뜨끈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 석 달 동안 이른바 경기민감주니 이런 철강조선 이런 친구들 어마어마하게 가는 동안 저의 종목들은 계속해서 바닥을 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그런 말을 들을 때 바로 그냥 꽤 옮기거나 했으면 될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하잖아요. 혹시 오늘의 시점도 그런 시점은 아닌가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지금은 이제 제가 왜 주도 종목들이 3개월 동안 기간의 조정을 거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미 기간의 조정도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가격 조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간의 조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3개월 지났다는 얘기는 이제 서서히 이쪽에 순환이 자금이 또 올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비중 조절만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민YS님께서 우리 박 부장님의 진정성을 말씀에 또 슈퍼챗을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오늘 시황 정리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예상보다 좀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너무 저희가 감사하고 아마 오늘 그 공매도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더 제가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많이 좀 여쭤본 것 같습니다. 박병창 부장님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역시 공매도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이경수 연구위원과 함께 공매도 오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쳐나가는 게 옳은 일일지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티비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티비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티비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